이번에는 게임 시간입니다. 와! 2인 1표로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와우! 네, 지금 멤버가 아웃풀이니까 한 분을 두 팀에서 활약해주셔야 되는데 다섯 팀을 뽑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저랑 정우 형이랑 할게요. 아, 저 태일이 형이랑 할게요. 그러면 저랑 바꿔야겠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두 번 할게요. 진짜 자연히 빠르게 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뭐부터 하면 돼요? 연기 대결인데요. 기생툰 극한 직업 사랑의 주시창 이태원 클래스 동백도 흠이 무려 도깨비 중에서 하나씩 도전해주시면 남은 거 기생충이란. 우리 기생충 해볼까? 이태원 클래스. 네. 지금 기생충은 저랑 재현이도 이태원 클래스예요. 정리 좀. 이태원이잖아. 근데 세 명이 손 들었어. 아, 그러니까 나 빠질게. 나이스! 우리 이태원 클래스! 우리 이태원 클래스! 아, 연습할게. 알았어. 내가 뭐 연습해요 지금? 사투리야. 축하해. 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양쪽으로 80세원 픽 Puble, 어, acum 4번째 할 수 있다고 나는. ас exceptions! пойдем, 네. 가자. 유타가 되나? 방금처럼 해요, 남자, 남자, 자 이거 슬레이트 칠게요 다 동네다 배우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자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원의 하나하나 듀오 슬레이트 한 남자가요? 태윤 씨 하나예요? 내가 걔랑 같냐고요 아니 섬토하지 마요 아니 섬토하지 마요 섬토하지 마요 굉장히 달라져 형 굉장히 달라져 섬토하지 마요 오케이 끝 자 슬레이트 원의 둘의 둘 아니 섬토자매요 그 나물의 그 반면 나랑 뭐하러 싸움을 따유 나랑 뭐하러 싸움을 따유 아니 아니 둘이 아니라 나랑 안 해봤잖아요 뭘 막씨 저랑 지대로 연애하면 이거 진짜 저처럼 죽어요 왜 가까이 오냐고 매일 매일 사는 게 좋아지고 죽게 할 수 있다가 아 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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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 끝 끝 끝 오케이 자 오케이 다음 저희 사랑의 불식차 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게 말이 되는 거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이런 중대장 동지가. 심장은 왜? 심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조합 세다. 자 원해 원해 원해. 자. 이거는 하투입니다. 하투. 하투 아시지요? 심장. 심장? 심장을 왜? 왜 심장을 너에게 주고 싶다. 야. 편안한 자기 장기를 주고 싶단 말이야. 하투는 사랑 아닙니까? 남조전에서 이거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야 너무 말이 많다. 우리가 남조전 잘 모른다고 아무렇게나 허탈지 말라.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니야. 왜 말이 안 됩니까? 중대장 동지가 사람들 앞에서 약혼을 하고 후라이를 깠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일입니다. 이쪽에선 단순히 위장 전술일 줄 몰라도 저쪽에서는 아 심쿵일 수 있다는 거죠. 오. 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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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아 잘했다. 와 깔끔했다 진짜. 다음 이태원 클라스 팀. 저요. 이태원 클라스. 보여줘. 진짜 보여줘. 장가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지. 안 내려왔어. 마지막 말이야. 마지막 말이야. 마지막 말이야. 마지막 말이야. 꽤나 쓰린 것도 사실이야. 잿값을 받은 것 뿐입니다. 이건 진짜 잘해야 된다. 도를 넘었어. 회장님 잿값은 아직 지르지 않으셨죠. 다음은 당신 차릴 겁니다. 혜리 형이 박새로이지. 도영이 소리 지르는 장면 어디에 있었어. 각색했어. 각색했어. 만들었어. 아 뭐야. 박새로는 캐릭터 원래 그래. 이태원 클라스 아니지. 아니야. 이 부분에서는 안 그래. 이태원 클라스 다 봤지. 얘는 심지어 외웠어? 외웠어 외웠어. 야 얘가 외웠어. 뭐야. 이거 뭐야. 아니 근데 짧아. 우리 결정 진짜. 우리 조용히 있잖아. 우리 조용히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나랑 분위기 만들어볼게. 근데 상대가 위험이야. 아 진짜. 아 너무 웃기잖아. 우리 나 진짜 분위기. 우리 이거 나랑 연기야. 진짜 연기. 3 2 1 액션. 장가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지. 하지만 말이야. 꽤나 쓰린 것도 사실이야. 죄값을 받은 것 뿐입니다. 이놈은 돌을 넘었어. 회장님은 아직 죄값을 치르지 않으셨죠. 다음은 당신 차릴 거야. 아니, 잠깐만. 야, 지금 집중하세요. 아니 근데 왜 안 했어. 왜 이렇게 다음 안 했어. 표정 제대로 잡아주세요. 아니 이러면 뭐 하는 거 제가 누구야. 잠깐만. 잠깐만. 어디부터 해? 여기부터 해? 아 나 답날 것 같았어 아 근데 나랑 괜찮았어 장가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지 하지만 말이야 꽤나 쓰린 것도 사실이야 장가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지 하지만 말이야 꽤나 쓰린 것도 사실이야 쇠값을 받은 것뿐입니다 네 놈은 돌이 넘었어 아직 회장님은 쇠값을 치리지 않으셨죠 다음은 당신 사릴 거야 자네 말했었지 내가 자네의 적이라고 그래 인정하지 이 장대희가 자네를 적으로 삼았어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도 빨리 아니 계속 하고 있어 계속 하고 있어 지금 좋아 아 지금 좋아 감정 좋아요 아 감정 좋아요 감정 좋아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저도 제 모든 걸 너도 아 귀엽다 근데 솔직히 이거 한 것들이 다 들어왔어 아 아 역할 너무 좋아 오케이 다 뭐할래 도깨비 할래 왜 이렇게 열심히 한 명 한 개 찍어 볼래 그냥 부르자 도깨비 자 반나님 봤어 반나님 봤어 반나님 봤어 저희 도깨비 도깨비 보여주세요 아 진짜 앞팀이 너무 잘해가지고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아 아 설마 태용이 형 태용이 형이 그 여자? 어 행분도 있어 괜찮아 행분도 보자 하하하하 어 아 그런 것도 해줘 니 때문에 살려서 제비꽃같이 조그만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아 대사는 한 명만 하구나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우리가 흠 흠 흠 흠 흠 형아 너 그냥 한 바퀴 돌고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아 아 어떻게 하냐 아 자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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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금보다 더 큰 진량으로 나를 끌어들었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불어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레드카페 대박! 아저씨가 온 거죠? 와 완전 신기해! 아저씨? 아저씨?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정운동을 계속하였다. 아저씨 화났어요? 첫사랑이었다. 오케이! 컷! 컷! 키 빨개지는 거예요. 순간 오오이! 아니 근데 자니가 하나도 안했잖아. 어 자니 형. 자니가 그거 하자. 극한직업. 아 내가 그거 하는 거야. 야 근데 나 이거 내가 제일 대사 없는 거야 할게. 니가 우리 역해 이거. 진짜 이거 한번 봐 볼 수 있어요? 이거 닭튀기는 장면. 야! 잠복하는 형사얼굴이 전국으로 나가면 돼? 안 돼? 멍청아.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지. 뭐야? 왜 웃겨 이거. 걍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진짜.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야 맨날 닭튀기이고. 테이블 닦다보니까 니들이 뭔지 잊어버렸어? 야 그럼 아예 이참에. 어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던가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형이 A예요? 내가 A 할까? 아 오케이. 갈게요 바로. 누가 액션 해주실래요? 레디 앤 액션. 야. 잠복하는 형사얼굴이 전국으로 나가면 돼? 안 돼? 멍청아.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지. 뭐야? 성별이 바뀌었네. 바뀌었어 바뀌었어. 빨리 와. 바뀌었어 바뀌었어. 아 성별이 바뀌었대. 내가 좀 더 놓을게. 오케이. 야. 야.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할게요. 레디 앤 액션. 야. 전복하는 형사얼굴이 전국으로 나가면 돼? 안 돼? 멍청아.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지. 뭐야?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들이 진짜.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야. 맨날 닭 튀기고 테이블 딱 까보니까. 니들이 뭔지. 뭔지 잊어버렸어? 야. 그럼. 아예 이 잔을 사표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던지. 이 새끼들아. 지금까지 이런 말씀이 없었다. 이것은 갈빈과 닥터우의 통닭이다. 맥승훈이 왕갈빈의 통닭입니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그래도 열심히 했다 우리.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배분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웃기다 근데. 와. 근데 진짜. 네. 자 이렇게 연기대결을 해봤는데요. 네. 너의 이름. 코에스가 들어갔었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연기대결. 네. 자 이렇게 연기대결을 해봤는데요. 네. 가장 어색했던 팀을 골라볼까요? 오케이. 근데 다 괜찮았어. 안녕.